포항 스텔러스 신인, 미드필더 88번 김기필입니다. 저는 매 경기마다 손목 테이핑을 하고 나갑니다. 그냥 경기 때마다 루틴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하면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혹시 안 하면 그냥 해요. 전반전에 까먹고 안 하고 들어가면 또 후반전에 감고 들어가고 음식은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것 같아요. 치킨 이런 거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건 없어요. 고등학교 때 이런 세리머니를 했었는데 애들이 별로라고 해가지고 다른 걸 생각해 봤는데 다른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골 넣었을 때 생각나는 걸로 하려고. 저요? 저요? 입술이요. 입술이 두껍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입술이라고 불러요. 일단 유럽 진출 다른 나라를 뛰는 거랑 국가대표가 되는 게 진짜 그 목표인 것 같아요. 신이니까 좀 패기 있게 운동하면서 파이팅 있게 형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경기장에서 기회가 온다면 기회를 잘 잡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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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